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준석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친구가 똘똘한 건지 아니면 뭐를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준석이가 원하는 대로 단일화도 물을 건너가게 됐고 국민의힘이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이런 의견을 남긴 분들 가운데 이준석의 신통방통을 꼬집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이준석이 소망하는 대로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대선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없다고 선언한 안철수 후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측이 불편했던 심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 수차례 강조한 방 같이 당 대표가 단일화를 앞두고 상대방의 기분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을 안철수 측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최진석 교수가 쿡 집어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 나가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거나 협박하거나 상중에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분들은 단일화의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전날 고인유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 정도까지 됐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날 이준석이 유세 차량 사망자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이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시나라고 비꼰 말이 바로 단일화 관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주장을 미뤄보면 이준석의 가벼운 발언 조롱조 발언이 안철수 후보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집 우물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침을 뱉지 말라는 우리 옛말처럼 마지막 말을 아껴두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이준석이 경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의심적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단일화를 방해하는 방해꾼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의 소원대로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소원은 이제 거의 성취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에 선관위가 법에 따라서 매살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국민의 힘에서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과 달리 3.9 대선에서는 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 측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일부 전문가들의 강력한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측에 국민의 힘이 제기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관위 측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 측의 그런 합법적인 선관위가 관행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해온 것을 개인 도장을 이번에는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합법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조차도 국민의 힘에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소문입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힘은 거의 아무런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번 3구 대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힘의 이준석과 하태경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 셈입니다. 단일화가 무산되고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망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구 대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준대는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긴다 정권 교체된다라고 한화하는 사람들은 찬물 마시고 제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의 힘이 이런 여론조사의 일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식으로는 국민의 힘은 앞으로 대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선거 조작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책의 합법적 절차 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승리에 이기는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야당인 국민의 힘조차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만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선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선거라고 해서 아주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선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해법을 찾아서 제도를 고치고 관행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당연한 일을 방해하는꾼들이 여기저기서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문제를 점을 고치는 작업을 모두 다 방해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고한 일당 지배 체제로 마치 미끄러져 가듯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설마 하지만 저는 아주 논리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말입니다. 원인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가 당연히 잘못되게 나오는 것이죠. 기우제를 지난다고 해서 희망고문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세 번 당한 것도 아닌데 그 당한 것을 보고 이게 문제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관위 측에 합법대로 해달라. 투표관리관 도장은 공직선거법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qr코드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쓰게 해달라. 사전투표함 먼저 까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으니까 합법에 따라 그대로 하게 해달라. 당신들이 그렇게 합법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비정상입니까 그런 조치조차도 안 하는 국민의힘이 정상입니까 그런 조치조차 하자는 윤석열 손대위가 정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서도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선거 공정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수백억 정도의 공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뭘 요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법에 따라서 모든 걸 처리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히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게 야당 역할하라고 야당 의무하라고 야당 역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입니다.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 꼬박꼬박 챙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본인들한테 해피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선관위가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해왔더라도 관행이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공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합법에 따라 일들이 처리되도록 국민의힘이 났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역사의 점검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남기는 겁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